왔니? 명절이라 아버지 뵈러 온 거야? 네 어머니도 오실 줄은 몰랐어요 아 회장님께서 마음을 써주시네 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리라고 너그러운 분이시네요 좋은 분이시지 좋은 분이시지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하지 어머니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? 이건 아버지를 위한 제 싸움이에요 어머니는 어머니 가정을 지키세요 유나야 아버지하고는 끝난 인연이지만 그분하고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요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행복하시기만을 바라실 거예요 어떻게 나만 행복하라고 그러니? 어머니께서 행복하셔야 제가 행복해요 부디 절 위해 그래주세요 네? 아 어머니가